남세현 컨텐츠 Lab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컨텐츠 크리에이터 남세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컴퓨터로 보내거나 노트북으로 보낼 때 혹은 컴퓨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내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올 때 무선으로 파일 전송을 할 수 있는 샌드 애니웨어라고 하는 앱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컨텐츠를 업로드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만 올리도록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보정한 사진을 다시 스마트 기기로 가지고 와서 스마트 기기에서 올려줘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파일 전송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으면 이런 제약을 이겨내고 편하게 컨텐츠 제작과 편집 그리고 관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무선으로 파일들을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 앱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드로이드폰 지금 쓰고 있고 아이폰도 또 쓰고 있죠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노트북으로 M1 맥북 쓰고 있고 서브로 이제 윈도우 PC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계로 촬영을 하더라도 하나의 앱으로 무선으로 파일을 전송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이폰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맥북으로 보낼 때에는 원래는 이제 에어드롭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반대로 안드로이드에서 촬영한 사진을 맥북으로 보내려고 하면 별도의 앱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PC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내가 아이폰으로 가지고 오고 싶다 이렇게 할 때에도 별도의 이런 앱을 활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무선 파일 전송을 할 수 있는 앱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샌드 애니웨어라고 하는 앱은 아이폰용 그리고 안드로이드용도 있고요 그리고 맥OS용 앱도 나와 있고 윈도우용 프로그램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운영체제 혹은 기계에 관계없이 여러분들께서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시더라도 이 앱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앱을 활용해서 무선으로 파일 전송을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좋은 점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PC로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PC에 있는 사진과 영상을 다시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실제로 전송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많이 촬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은 아무래도 용량이 큰 데이터 파일이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느리게 되면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전송 속도가 빨라주면 우리가 더 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고 훨씬 쾌적하게 편집을 이어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서 Send Anywhere라고 하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이렇게 Send Anywhere 파일 전송이라고 하는 앱이 나오는데요 무료로 쓰실 수가 있고 대신에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나는 만약에 컴퓨터에서도 이 앱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컴퓨터에서 Send Anywhere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다음에 이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 두시면 나중에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앱을 이제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 앱을 열어 가지고 이 앱 안에서 파일을 전송하고 주고받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갤러리에서 내가 보내고 싶은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선택을 해 주고 공유 버튼을 눌러 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Send Anywhere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공유가 되면서 전송 대기 중이라고 나오면서 받는 기기에서 6자리 숫자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는 기기 쪽에서 Send Anywhere를 실행한 다음에 이 6자리 숫자를 입력하면 바로 받기가 되겠고요 이 공유 기기를 여러 개를 등록을 해 두면은 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맥북이나 아이폰 그리고 윈도우 PC를 이렇게 최근 공유 기기를 빠르게 보낼 수 있게끔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파일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6자리 숫자 같은 경우에는 10분 동안만 유지되는 짧은 임시번호입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파일을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10분 뒤에 받을 거다 라고 하시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링크 공유를 눌러 가지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48시간 동안 유지되는 링크를 받아서 그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혹은 내가 클릭을 해서 파일을 받는 걸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86 439 라고 나온 숫자가 있죠 이 숫자를 제가 아이폰에서 사진을 지금 전송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사진을 보내는 흐름이 되겠죠 보내는 쪽에서는 숫자만 얻고 받는 쪽에서 받기 메뉴로 들어가 가지고 방금 나온 숫자를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586 439 를 누른 다음에 받기를 누르면 바로 파일들이 전송되면서 내가 보낸 파일들이 받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맥에서도 이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윈도우 PC에서도 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내는 쪽에서는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보낸 다음에 그냥 6자리 숫자만 받으면 되고 받는 쪽에서 샌드 애니웨어 앱을 실행을 해서 6자리 숫자를 입력한 다음에 받기를 누르면 동영상이나 사진 뭐 그 외에도 다른 파일들도 전송 가능합니다 이렇게 무선으로 간편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 받으면서 편하게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컴퓨터에서는 보내는 기기에서 숫자를 받은 다음에 이 홈페이지 웹사이트에서 여기에서 바로 번호를 입력해 가지고 파일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파일을 보낼 때마다 그리고 받을 때마다 웹사이트를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 여기 있는 다운로드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면은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 파일을 받으시면 되고요 맥 쓰시는 분들은 맥OS용 파일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주세요 자 설치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일을 보낼 때에는 여기에 파일을 끌어다가 올리면은 바로 번호가 나오게 되겠고 받을 때에는 여기에서 번호를 입력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번호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은 파일 목록이 쫙 나오면서 이 파일들을 어디에 저장할지 나와 있고 다운로드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르시면은 파일들이 다운로드가 돼가지고 맥이나 윈도우 PC에 저장되는 폴더에 저장이 되고 그러면 이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앱은 제가 예전부터 오래도록 썼던 앱인데 파일 전송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안정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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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